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황교안 씨가 정광훈 목사를 고소한 그런 일이 있었네요. 황교안 정광훈 고소 두 분 다 친분 있는 분들이니까 공천 대가로 50억 받았다 거짓말 국민의힘 38전당대 당권 주장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단임 목사가 과거 자신이 당대표를 할 때 총선 공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요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가지고 이제 황교안 전 당대표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정광훈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저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천과 관련하여 4.15 총선이죠. 누군가가 황교안한테 공천 받으려고 돈을 50억 원을 줬다고 한다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과 관련하여 단돈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공천에서 돈이 오가지 않는 깨끗한 정치를 공략으로 내걸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거짓말과 모함 정말 도가 지나칩니다.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종합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정광훈 목사가 저에 대해 가전 비방과 거짓말했던 사실들에 대해 추가로 고소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황교안 전 당대표는 현재 3월 8일 날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 치열하게 경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보니까 독자들 의견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황교안은 돈 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 짚었습니다. 이 18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를 했는데 여러분 그냥 정광훈 목사가 그냥 한번 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세상에는 여러분 살면 내가 뭐 황교안 씨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뭐 이거를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세상에는 정치인들 가운데 나무의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얼굴이 좀 두껍게 내가 보는 황교안 전 당대표는 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대개 사람을 알죠. 그런데 황교안 씨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인물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저런 경험들 해가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에는 그렇게 남 돈을 그냥 꿀꺽꿀꺽 잘 먹는 그런 사람이 있죠.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황교안 씨는 그렇게 돈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본인 성품 자체가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강훈 목사가 조금 그냥 말을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공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4.15 총선 관련해서 미래통합당 공천이란 것은 상당히 공정하게 치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위 이야기해서 막판에 몇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이견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황교안 당대표 의도대로 그렇게 포함이 됐지만 그 이전에 이루어진 공천 과정을 보게 되면 금전이 오후 갈 그러니까 황교안 당대표에게 돈을 줘 가지고 공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었던 거죠. 물론 저도 이제 그 위성정당이었던 공천관리위원 때문에 황교안 씨하고 그렇게 썩 상큼한 관계는 아니죠. 쫓겨나다시피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적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제 이야기의 요지는 황교안 씨라는 그런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든지 그런 자세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소위 공천 4.15 총선 이전에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을 보더라도 황교안 씨한테 돈을 주가 공천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는 거죠. 그거는 그 당시에 제가 그 내막을 완전히는 모르지만 그 직언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좀 주고받기는 받는 모양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공천을 했을 때 쫓겨나왔는데 그때 여러분들 초기에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리스트에 포함이 됐는데 당 관계자들이 와 가지고 얼마를 주면 당신이 계속 리스트에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당사장께 직접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돈을 주고받기도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뒤에 알게 된 거지. 황교안 씨가 이런 돈을 받았으면 지금 정치 생명이 무난하겠습니까? 정치 생명을 다 끝냈겠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돈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 내용은 아주 민감한 시점에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 동원력도 있고 정광훈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씨는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것 같네요. 뭐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단톡방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그냥 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 파당이 지어가지고 싸우잖아요. 파당을 지어가지고 사실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누구 파다 누구 파다 꼭 조선조하고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냥 그 피 속에는 당파성이 엄청나게 찢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우리 편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편이라도 여러분 뭡니까? 그 사람이 잘했으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 편이니까 축도는 뭡니까? 우리 편은 모든 게 다 지고 지수 난 것이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뭐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양반은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